안녕하세요. 어플라이드 코리아 이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설비를 고치는 게 저희 메인 스콥이거든요. 유지하고 보수하는 게 저희 메인 스콥인데 문제가 생겨서 진단을 하다 보면 저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슈가 만나기도 해요. 그랬을 때 가장 엔지니어로서는 가장 힘들고 그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트러블 슈팅 가이드를 찾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가이드 자체는 저희 한국에서만 올리는 게 아니라 대만이라든지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거를 노하우를 올리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해결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 저희가 그거를 리포팅하고 그게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거기에 등록이 되게 되면 이런 이슈를 만나는 다른 리전의 저희 쪽 CE 직군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PSE라든지 아니면 다른 직군으로도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직군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 CE들은 전부 다 처음 시작을 다 같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하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3년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캐파벨리티 차이는 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노하우를 갖고 전문성을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인정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전문성을 꼭 키워가야 되고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회화적인 부분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사 엔지니어들이 저희 오피스에 와가지고 같이 라인을 들어가고 대화를 하는데 사실 영어라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사실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더불어서 저희는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팀웍도 가장 중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팀원들이랑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팀워크를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패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끈기 있고 패기 있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상을 좀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중점을 두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